명예 인턴 테스트 마지막 검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안 물었죠? 안 보이면서? 왜 넘어? 어떻게 해? 조심해! 이거 손 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이 X 이거 키스러워! 아 진짜 겸트인 신이에요 이 안에 명예인턴 테스트 마지막 검문이 하나 남아있는데요. 방금 저희가 라이다를 측량하는 걸 보고 체험하고 오셨는데 야, 뭐야? 움직이는 거랑? 하는 거야? 어, 야, 뭐야. 이상한데 얘? 뭐야, 뭐야? 뭐야, 나가! 뭐야, 뭐야! 뭐야, 뭐야! 뭐야, 그래! 이번에는 인간 라이다가 직접 되어보셔서 인간 라이다라는 게 무슨... 네, 안대를 쓰시고 여기 안에 물체를 만져보시고 실제 크기로 그림을 그려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플로레어 님이 있어요. 파이팅! 누군가 하는지는 파이팅! 안대 먼저 쓰시겠어요? 이건 마스크인데요? 더 위생에 좋은 마스크로 준비했습니다. 잠시 뒤돌아 계시면 저희가 해팅하겠습니다. 이상한 거 아니겠지? 무슨 바퀴벌리나... 이상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봐봐, 봐봐. 아니, 이상한 게 안 돼. 너무해, 너무해! 어떡해! 왜? 진짜?! 잠깐만, 나 안 보여. 이거 어떡해?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. 어, 돌아도 돼. 만지키니 어이파이팅 조심해. 이거 손 짜인 수도 있는 거... 너무 손 흔들지 말고! 뭐가anh파이": 위험하다. 위험할 수도 있나요? 앟! 어?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왜 그러세요. 아 블러리안 시즌 3에서 선 없어진 거 아니야? 허강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와. 잠깐만. 더 요 더. 만져봐봐. 오케이 오케이. 짧다. 아 뭐야. 뭐야 뭐야. 야 근데 이게 뭐예요? 만져서 뭔지 알아보봐. 만져봐서 그 나중에 이제 그림 클릭을 해야 하니까 니테일까지 잘 만져봐. 이게.. 이게 무슨.. 뭐야 이게? 종이죠? 어? 그런가? 아 종이.. 아 종이.. 어.. 이제 왼쪽에 스케치북이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크기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. 그럼 벗을게요. 안대를 벗어주시고.. 아까 만졌던 거는.. 총인 것 같아요. 아 그거 같다. 아.. 아니 내가 그려봐. 크기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 거기까지? 네 인간 라이다가 되어 보는 거니까요. 직원분들도 이런 거 잘하세요? 아 저희는 원래 라이다 전문가여서 아오..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왼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오오오오! 종이 씨에.. 잘하는데? 아 뭐야? 여기.. 아.. 아.. 이 느낌은 어떤.. 끝났어요? 끝났어. 예 끝났습니다. 오케이. 자 보시세요. 뭐요? 오오오오오오오.. 도전이 처음? 상님이야. 시키가 안았어요? 뒤돌아주시겠어요? 팀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. 알lette 편째로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부활티쉬 한번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유키카 해봐 박스는 한 서둘로 셋업해주세요 양손은 좀 아니지 않아? 어 양손은 아니야 양손은 좀 애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 뭔지 알아 벌써 알았어 알았어 왜냐면 집에 많아요 근데 이미 썼던 거야 끝! 잉! 썼던 거래 쓰던 거야 쓰던 거야 진짜 더럽다 플로리안 몇 개인지도 맞춰야 돼 에이 아이고 엘렉스 못 맞췄다 아유 엘렉스 못 맞췄다 아 진짜 결대이시네요 네 안 돼 버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개수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야 이게 모양이 너무 쉬운 거 아이가? 어? 어 그렇지 지금 아니 어 이 밑에 있는 게 있잖아 아 이 밑에 있는 거지 예산 어 개수는 몇 개 그리신 건가요 혹시? 아 개수는 모르겠고 숫자 숫자 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아까 화내시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뭔지 얘기 안 했잖아 면봉이요 이렇게 캐시랑 거는 아니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? 써봐 써봐 이게 하나만 더 사면 되잖아요 잠깐 뒤돌아주세요 예예 세 세 새 진짜 이걸 잘 만져야 돼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퀘스트야 한 번에 콱 잡아야 돼 한 번에 콱 일단은 아우 일단 손가락으로 한 번 만져봐 오케이 오케이 쓰다져봐요 쓰다져봐 이 아이디어 좋아 제일 안 소중한 손가락으로 아 그래 제일 안 쓰는 손가락으로 어 거의 다 와서 어! 아아악 어 뭐야 저거 어 잠깐만 택서가 춤 이상한데? 아니 쟤가 아우 아우 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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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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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불쌍해 이거는 끝나고 가져가시는 거구나 아 주세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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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죽였어 네 시간 종료하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뭐가 땄어요? 고기 뚫는 아니었죠? 일단 부드러운 건데 내 손만 했어 일단 그만큼에 이게 또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그만큼에 이렇게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뭔지 몰라? 뭐가 안 보일 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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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제 이상한 것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백일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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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아 이게 조금 위험해가지고 아아악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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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오우 오우 하하 약간 왼쪽 왼쪽 아악 아 할 수 있어 이건 뭐 아무튼 하냐 오케이 다시rim 어 아악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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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이에요. 이게 나 안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왼쪽에. 만져야 돼. 아니 만져보는 다리네요. 만져야돼x4 요번 난 먼저 보셔야 돼. 어머머나, 어머나. 뭐야 이 뭐냐 vähän. 소중히 말하고 있어. 이거 뭐야 이ish. anywhere I love you. wy if you like it. 쉽죠, 쉽죠. 5, 3, 1, 2, 1, 끝났습니다. 와, 너무 무서워. 아, 수고하셨어요. 그려, 그려, 그려. 제가 지금 상상하는 거 그려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요. 좋아요, 한번 봅시다. 와, 진짜. 이게 뭐야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더미? 더미인가? 이렇게 띵동띵동 하는. 약간 이게 장난감 같은데. 개 말고 약간 벌레 범위. 범위. 진짜였어? 파이더. 크기신 거랑 저희 준비한 거랑 크기를 한 번 비교해 주세요.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고? 물놀이 할 때 수는 물총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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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! 레전드! 와! 와! 감각이, 감각이 있으시네요. 두 번째. 네. 반대. 우키카였죠. 우키카님이 그려주신. 우키카님의 송량 그리신 거 아니에요? 송량. 면봉입니다. 아, 면봉인가요? 동동 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와! 비슷하네요. 네. 다섯 개 여기 있나요? 오! 오! 혹시 그리실 때 어떤 거를 생각하고. 빵이라고 생각했어요. 편의점 빵. 편의점 빵.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. 정답은. 오! 크기도 진짜 잘 그려져가지고. 아, 갯수가 틀렸네요. 근데 갯수가. 아, 갯수가. 아, 갯수가 틀면서 네. 아, 갯수가 틀면서 네. 맞는 거 바라면. 네. 아, 네. 아, 마지막. 신출로. 거미. 거미 그리신가요? 거미. 거미예요. 네. 정답은. 개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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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. 거미예요. 아, 그. 아담 한 사이즈네요. 아담 한 사이즈네요. 크게가 좀 작아졌네요. 오, 조금 작다. 왜냐하면 못 맞췄어요. 아, 네. 아, 네. 미안해요. 오! 아, 네. 여러 가지 준비해주셔서 명예인턴은. 여러 가지 준비해주셔서 명예인턴은. 자, 이제 합격을 한 걸로 축하드립니다. 진짜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롤 케이크은 꼭 가져가시는 거네요. 가져가세요. 렛듀어! 렛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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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디 렛디! 렛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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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디! 와, 신축무기 좋네! 와, 렛디 렛디 렛디. 괜찮습니다. 오 아이돌이다 아이돌 아이돌.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여기 김영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. 뭐예요? 뭐예요? 반갑습니다. 어떻게 되실까요? 부장님이신가요? 인천지역본부의 본부장입니다. 아 맞아요. 반갑습니다. 명예인턴 소육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부토정보공사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. 여기 또 수요직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잘리는 건가요?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설마 게임이죠? 뭘까요? 이제 달리고 오시죠. 오 대박! 신명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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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크리스티안입니다. 우리 환장! 정식 인턴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임명장! 크리스티안! 한국부토정보공사의 정식 인턴으로 임명하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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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입니다. 아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2문상까지 받았습니다. 앞으로 내가 진행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6기카. 인턴직원으로 임명합니다. 인턴직원으로 임명합니다. 하나 둘 셋 잠깐 코리라의 언택트롤을 하나 둘 셋 코리라의 언택트롤을 와 귀여워 귀여워 리즈는 2번이 이렇게 됐어요. 뭐야 큽니다. 2번이 이렇게 됐어요. 3번이 이렇게 됐어요. 3번이 이렇게 됐어요. 3번이 이렇게 됐어요. 지금 동아시아이 사면 아, 혹시 여기 땅 탔을까? 내가 했음이죠 아! 아! 제 라보야! 안녕하십니까? 아, 괜찮아 여기서 쉬워요 이걸로! 나 탈락 잠깐만... 아, 왕이도 없으세요 내가 아까 진짜 싫어 이건 뭐냐고! I like the moon run 살짝 달랬었나 나 설렀었나? 네, 이 장비, 라이다 장비에는 이 광팔이랑...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시즌3가 시즌3가... 우리 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